태백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장성 중앙시장의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펼칩니다. 태백시는 장성 중앙시장에 국비 33억 원, 도비와 시비 22억 원 등 55억 원을 들여 지상 3층에 모두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.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착공에 이듬해 준공될 예정이며 주차장 조성으로 장성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가 기대됩니다.